안녕하세요. 화이예의 올키드스토리 화이예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겨울에 추워서 실내로 들였더니만 꽃이 안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오늘요.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들 혹은 베란다가 없는 확장형 아파트에 사셔서 실내에서만, 거실에서만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겨울 동안에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난초꽃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나서 온실 바로 왔더니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초췌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만나고자 카메라 켰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선 겨울피기라는 말이 있고 봄피기라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겨울피기는 바로 겨울에 피는 난초를 말합니다. 봄피기는 그러면 봄에 피는 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 화분하고 겨울피기, 꽃이 피는 것은 개와는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겨울에 많이 피는 꽃들이 카틀레아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틀레아들이 있죠. 카틀레아들 중에서는 또 많은 수가 겨울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카틀레아들이 봄부터 싹이 성장해가지고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가 성장되고 나면 여름에 줄기가 완성되고 줄기 끝에서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 사이에 화하분화가 일어나서 겨울에 피는 난초들이 있는가 하면요. 겨울에 화하분화가 일어나서 겨울에 피는 난초도 있고요. 그리고요. 이 말은 봄에 피는 것들을 겨울에 잘만 조정하면 지금 내가 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난초별로 화하분화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꽃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빛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하겠습니다. 또한 난초 종류별로 달라요. 왜? 덴드로비움들은 봄에 많이 피고 카틀레아들은 겨울에 많이 피고 호접란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참고 영상 보면서 이후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난초는 바로 덴드로비움 속의 난초입니다. 우리나라 석국들이 포함된 녀석들인데요. 주로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난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 쪽의 덴드로비움들은 주로 봄피기를 합니다. 즉 봄에 꽃이 피는데 얘네들 춥다고 해서 겨울에 실내로 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겨울에요. 왜냐면요. 덴드로비움 속의 난초들은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하고 성장이 끝날 무렵 가을쯤 부터 해가지고 화아 분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꽃눈은 되어 있고 적권만 맞으면 꽃이 피는데 이게요. 실내로 들이면 겨울에도 일찍 꽃이 피고 바깥에서 키우면 봄에 정상적으로 피우게 된답니다. 이거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온도인데 실내로 들였을 때는 따뜻하면요. 얘네들이 봄이 온 줄 알고 꽃을 피웁니다. 호르몬이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요. 색깔이 조금 봄 필 때보다 약해질 수가 있어요. 연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색소들 중에서 빨간색을 내는 색소가 있는데 그 녀석은요. 빛에 반응을 하거든요. 빛이 약하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아시겠죠? 즉, 덴드로비움 속의 난초들은 어떠한 난초보다도 빛을 많이 봐야 되는 식물입니다. 단, 성장기 때. 그래서 성장기 때 빛을 많이 보고 줄기가 통통하게 굵게 자라면 화아 분화가 많이 일어나요. 즉, 꽃을 많이 피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거를 봄에 들였다. 실내로. 그러면 온도가 바깥에 보다 높으면 꽃이 핀답니다. 빛은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단, 꽃이 폈을 때 빛이 약하면 색깔이 약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요. 많이 키워지는 것들이 바로 카틀레아입니다. 카틀레아는 종류에 따라서 봄에 성장을 가을부터 해서 겨울에 화아 분화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겨울이라기보다는 겨울에 초입, 초겨울 혹은 늦가을이에요. 누구가 그러냐면 바로 왈케리아나라든가 이런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빛이 중요해요, 여러분. 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꽃이 화아 분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난초들은 실내로 들이게 되면 꽃 자체가 안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덴드로비움 속의 난초들은 기본적인 성장이 가을에 완료가 되죠, 바깥에서. 그러나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는 벌브가 완성되어야지만 꽃이 오기도 해요. 즉, 가을에서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가을 성장한 녀석에서부터 꽃이 탁 폐요. 어떤 녀석들? 루덴마냐 같은 애들. 그런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겨울에 추워서 들였다 하면은 빛이 부족하면은 광합성을 잘못해서 광합성을 잘못하면 줄기 성장이 제대로 안 일어나서 줄기 성장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꽃 필 사이즈가 안 되어서 꽃이 안 온답니다. 그러면 이런 카틀레아류들은 꽃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충분한 빛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와, 그러면 실내에서 들여러면 우리는 거실에서 키우기 때문에 빛이 적어. 그럼 꽃 못 보겠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키다리움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항이라든가 유리병 속에서도 난초를 실내에서 키울 때 완전히 LED만 가지고 식물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LED로만 키워도 식물들이 충분히 꽃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꽃을 피우고 싶을 때는 혹은 식물을 키우고 싶을 때는 LED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시중에 요즘에는 되게 많은 LED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직구를 좀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식물 전용 등을 적당한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돼요. 그런데 나 그런 거 아니다 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수족관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수족관용 LED를 사시면 됩니다. 수초 전용이죠. 수초 생각해 보세요. 수초는요. 양지식물이에요. 하루 종일 빛을 풀로 봐야 되는 곳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조차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수초용 LED예요.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완전 양지식물이 아닌 난초 정도는 쉬운 적 먹기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실내로 들였을 때 아 우리 집이 좀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은요. LED를 보조광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꽃이 옵니다.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호접란 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호접란들은 사실 봄 피기부터 가을 겨울 피기까지 아주 다양한데 이 녀석들만 제가 예외적으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호접란 즉 교배종일 가능성이 큰 녀석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난초 치민들이 늘면서 원종 카틀레아, 원종 덴드로비움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비교적 원종 호접란들은 그렇게 숫자가 다양하지가 못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압도적으로 선물용으로 나가는 호접란이고 걔네들도 아주 매력이 있죠. 이 녀석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온도예요. 호접란은요. 사실 좀 복잡하거든요. 동남아에서 건기우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냐 우기냐에 따라서 화하,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녀석들이 있어요. 왜냐? 적도지역 같은 경우 특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북방 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온도나 빛의 장단일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 호접란은 화하, 분화 자체가 온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물주는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빛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온도가 떨어지면 화하, 분화가 일어나고 꽃이 핀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여러분들 주택은 25도 이상 유지하는 데가 잘 있나요? 우리 집은 죄송하나 안 그래요? 네. 기름값이 아까봐가지고 혹은 난방비가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20도? 높아야 20도죠. 네. 그런데 온도가 자동으로 얘가 한 18도 전후까지 떨어지면 화하, 분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요. 왜? 빛이 필요합니다. 좀처럼 카틀레아처럼 이 녀석들 겨울에도 꽃대를 길게 늘리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야지만 되거든요. 고로 겨울에 빛이 부족할 때 호접란 앞에다가 LED를 보조광으로 사용하면 풍성한 꽃을 피울 수가 있답니다. 오늘의 기승전결은요. 바로 실내에서 꽃을 보고 싶다고 하면 바로 LED를 사용하라. 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